안녕하세요. 엔파조입니다. 지인에게 들으니 요즘 컨테이너 물동량이 수출입 모두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다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댓글에 온 더 멜로디님과 박판준님이 남겨주신 EVT의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버티칼은 다우에 상장되어 있고 12월 23일 기준 시가총액이 9,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홈페이지의 VX4를 보시면 빠르게 조용히 환경적으로 저렴하기란 글 아래에 200마일 이상의 속도로 비행시 조용하고 가스 배출은 없으며 승객당 저비용으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 것을 변화시킬지에 대해 UAM으로 열어나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스테이트는 버티칼의 세계적 보급을 기대하고 항공사나 지역 수송 파트너에 의해 이용될 것이고 탄소 재료를 실현하고 여행할 대부분 사람에게 첫 상업 비행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원에는 소음은 45dB로 헬리콥터보다 100배는 조용하고 1MW 전원에 최고속도 202마일입니다. 비행거리는 100마일이고 탑승은 조종사와 승객 4명이며 배기가스가 없고 안전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인 EASACAL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의 저소음 배기가스제로 상업 항공기와 같은 기준의 허가를 충족한다고 합니다. 어드밴스드 로터는 앞쪽에 기울어진 4개의 로터와 뒤쪽에 4개의 내장 로터가 비행기의 모든 단계에서 고효율을 가능케 하고 헬기와 비교해서 15dB 낮은 동체 소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High Aspect Ratio Wing에서 관행은 에너지 효율 저소음 고속과 장거리 비행에서 비행시 날개가 올려지게 디자인하게 됩니다. 파워트레인에는 VX4의 최대 성능을 위해 가장 가볍고 가장 안전한 이브톨 전기 파워트레인의 하나가 되기 위해 롤스로이스와 공동 개발했다고 합니다. 카본 컴포짓 에어프레임에는 경량 카본 섬유 구성 비행기 프레임이 최상의 성능을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 Next Generation Avionics는 허니웰의 F15Z 기술과 협력해서 VX4는 최상의 안전 규준을 유지하면서 상업 비행기보다 작동이 더 간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종사를 최적으로 운영하며 운영비는 절감시킨다고 합니다. 프로프레이터리 배터리 시스템은 탄소 배출 없이 이륙과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 농축을 실행하는 특허 산업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Next Generation Flight Control에서 VX4는 초음속 VTOL 비행기 중 하나인 F-35와 같은 비행 통제 기술을 기초로 발전된 항공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조종사 부담을 줄이고 비행을 쉽게 해줍니다. The World Lightest and Safest Electric Power Train은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안전한 파워트레인을 만들기 위해 롤스로이스와 협력했다고 합니다. Unlocking the Potential of Electric에는 특허 배터리 시스템은 무게 제한과 장치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배터리와 셀 구성 요소에서 최고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현재 자격 디자인 요건을 충족시키며 중요한 장점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About Us에는 영상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rtners Ecosystem에는 협력 회사들이 지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imeline to First Operations를 보면 2016년 버티칼이 OVO 에너지 설립자 스테판에 의해 설립되었고 항공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 탈탄소 항공여행의 비전을 가지고 착수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술, 디자인, 제조팀이 첫 시범기 VAX-1을 작업했고 첫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2018년 첫 이브톨 VAX-1이 시항공국으로부터 비행허가를 얻었습니다. 2019년 두 번째 VAX-2가 첫 비행을 했고 허니웰과 파트너를 체결했습니다. 허니웰은 시총 184조 정도의 여러 가지 항공건설 등의 기술과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VX-4를 출시하고 영국에서 UAM 실현을 위해 FFC가 합류하고 영국 정부가 스마트 차지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2021년 롤스로이스와 파트너를 체결하고 2024년 올림픽의 시연과 파리에서 상업 서비스 설립을 위해 Choose Paris Region이라는 B2B 서비스 회사가 합류했습니다. 또 GKN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브로드스톤과 스펙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GKN은 영국의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적자가 없었던 기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54억 달러 가치의 기체 선주문으로 1350대를 발표했고 그 대상은 아메리칸 에어, 아벌론, 버진 아틀란틱, 마루베니, 이베로젯, 브리스토 그룹입니다. 2022년은 VX-4 테스트 비행과 지속적 비행 테스트 그리고 디자인 승인, 자격 비행의 최종 디자인, 작동 벤치 테스트를 했습니다. 또한 SSAR 시범도 있었습니다. 2023년 생산 승인, 미래 비행 시범이 계획되어 있고 2025년 VX의 운항과 대규모 생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내용이 없던데 생산과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기사가 나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더십 인 서스테이너블 에비에이션에는 The Most Advanced Ivetol Design에서 월등한 날개 비행 디자인, 성공적 멀티 프로토 비행을 위한 CAA, EASA 자격을 거친 5인승 비행기가 나와 있습니다. CAA는 영국의 민간 항공국이고, EASA는 유럽연합의 항공기구입니다. Talent Advantage는 최고 수준의 관리 기술팀이 에어로스페이스와 자동차사에서 스카우트였고, 250명의 내근직도 있다고 합니다. Clear Pass 2 Certification은 열린 세계와 가장 큰 접근 가능한 시장을 위해 CAA, EASA 자격에 초점을 두었고, 세계적 수준의 팀이 벌써 자격을 갖추고 비행기와 추진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lexible Design Architecture에는 VX4 구조물의 확장성은 시장의 새로운 다양성을 위해 자격 과정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Sophisticated Ivetol Eco System은 에어로스페이스와 핵심 전략 파트너십이 기술과 공학의 경고성에서 능력을 극대화하고 생산과 자격에서 위험을 줄이고 규모에서 신속한 능력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Investors에 보면 3분기 실적에서 3rd Quarter 2022 Financial Highlight에 2021년 3분기 대비 800만 파운드 운영 손실과 3분기 기준 1억 4천 5백만 파운드의 유동성을 보유 중이고 그것은 테스트와 자격 취득 그리고 인건비 등의 투자에 쓰인답니다. 2022년 8월에 노무라와 함께 보통주 청약을 체결했고 그것은 신규 보통주를 1억 달러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주식 가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주 발행의 시기를 유연하게 제공할 것을 의도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버티칼은 보통주 110만 3,863주를 발행했고 그 금액은 890만 달러이고 아직 추가 발행 가능 금액이 9,110만 달러가 남아있습니다. 뉴스에는 12월 6일에 네오나르도와 벨에서 30년 이상 항공우주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던 데이비드를 기술 개발과 전반적 VX4의 성능 책임자로 스카우트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합류할 것이고 네오나르도에서 AW609를 그리고 벨에서 벨525와 벨보잉 V22 오스프레이 틸트 로터를 개발 제작하는 데 핵심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12월 5일 프레젠테이션에는 사진과 함께 여러가지 설명이 있고 하나씩 보면 Y버티칼에서 스피드는 사업 모델에 초점을 두었고 스케일은 세계 시장을, 설튼티는 저자본 고수익을 보여줍니다. 3rd 제네레이션 에어커래프트는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비행기의 개발 과정이 나와있고 VX1과 VX2에서 팍스라고 있는 건 인원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터기는 날개 끝에 수직 이착륙을 위한 프로필라를 장착한 비행기를 말합니다. VX4 풀스케일 파일로티드 프로토타입 에어커래프트에는 1에서 6단계의 과정이 그림으로 있습니다. OEM 플러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은 버티칼이 조종훈련과 항공기를 주문 제작해서 판매하고 이유는 어떻게 운영하고 투자에 대해서 환원할지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은 디지털 근원의 전기비행기 구조물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비행편들 운영에 새로운 서비스 기회를 가질 것이고 수익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Headquarters in Bristol UK에는 세계적으로 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본사는 런던에 있다고 합니다. EASA and CAA Certification Opens Global Market에는 VX4는 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춰야 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당국과 진행 과정에서 비준 지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관리팀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기관을 포함하고 CAA와 EASA의 자격은 큰 항공기의 상업수송 기준만큼 EASA가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지역에서 자격에 대한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자격에서도 획득에 도움이 되고 많은 다른 국가의 항공당국과의 비공식 논의를 가져왔고 그런 영역에서 빠른 일련의 검증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2022 Certification Program Statute는 우드를 합류시켜 자격팀을 증원했고 SCV2를 채택해 CAA 자격 기초를 다졌고 영국 CAA와 EU의 EASA와 현재 검증 과정을 안정화했고 FAA, JCAB, ANAC를 포함해 심화된 규정의 검증 과정을 시작했고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CAA의 DOA를 채취를 했고 모든 확인 절차와 CAA에 의해 금정된 책임관을 배치했습니다. 파일럿 합성의 VX4 비행 테스트 허가를 받았고 파일럿 합성의 VTOL 비행 환경에서 첫 비행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Performance Specification은 조종사 1명, 승객 4명, 속도는 240kmph, 비행거리 160km, 소음은 50dB과 이착륙 시 70dB이며 탄소 배출은 0라고 합니다. 버티칼 해즈 1400플러스 VX 프리오델서에 선주문 추정가치 56억 달러, 세계 상업 수입 승객 비중 8%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부터 일본 항공까지 구매 계약 및 리스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에는 허니웰, 롤스 로이스, 몰리셀, GKN, 레오나르도, 솔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프로펄션 유닛의 이브톨이 이착륙 시 필요한 힘은 추진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기 추진 시스템이 중요하고 안전을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이륙 힘과 고도 유지의 결함이 기체 전체의 결함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수 가능성의 배제는 필수입니다. 롤스 로이스가 아주 가볍고 휴대용 비행기 모터를 개발하고 VX4 작동에 최적화했고 중요한 회전력 생성을 위해 천천히 회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해결책을 이끌어냈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나란히 작동합니다. 각 보조 시스템은 프로펠러의 공급과 분산한 에너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가 안전한 비행을 완수하게 합니다. 플라이트 컨트롤스 앤 에비오닉은 이브톨의 핵심은 수직 수평 비행이고 버티칼은 4년간 허니웰과 자구했습니다. 브이톨 비행의 선두자인 허니웰은 로키드 마틴 F-35 전투기를 위한 차세대의 개발을 했습니다. 허니웰은 VX4의 비행 통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공동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자격 획득과 비행기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어커래프트 스트럭철에는 버티칼과 레오나르도는 VX4의 디자인, 개발, 테스트, 자격, 생산, 경량 카본 구조물을 함께 작업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도심에서 경량 구조, 모듈 디자인, 시스템 설치, 구조 테스트, 복합 항공 구조물 생산에 오랜 전문가입니다. 레오나르도의 AW609와 보잉 787의 경험이 버티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어로 스트럭철 앤드 EWIS에는 GK에는 전기배선, 내선 시스템을 버티칼과 작업했고 또한 앞선 항공 시장에서 요구되는 신속한 시장성을 충족하는 검증된 능력과 고 비율의 제조에 대한 디자인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버티칼과 GK에는 VX4의 날개 검증의 중대 국면에서 공동 작업 중입니다. 프로펠러스에는 저소음은 매우 낮은 프로펠러의 끝쪽 속도를 요구하고 그래서 여러 시험 후 이륙 시 70dB 이하, 비행 시 50dB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전은 8개 세트의 프로펠러를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데 10억분의 1 사고율과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전기준이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한 것이고 둘째는 헬기보다 비용이 적게 전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시스템은 자격을 위한 안전 요구와 상업용 광범위한 V2를 위한 중요 전원 공급을 하는 고에너지 배터리 팩을 개발했고 이미 대량 생산으로 사용하는 셀을 사용해 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몰리셀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오늘날 대량 생산됩니다. 배터리 팩 수준은 kg당 200kW를 보여줍니다. Less than 50% of the CapEx vs Vertical Integration에는 버티칼의 상업 파트너 이익을 보면 테슬라와 생산을 공유하고 그리고 우버와 운영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기사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rcraft Plus Services Revenue Streams에는 VExpo는 고객을 위한 매력적 자산이라고 나오고 수익 서비스에는 조종사 훈련으로 CAE와 협업을 맺어 훈련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MRO의 유지보수 점검 서비스 제공과 잠재 파트너와 교섭 중이고 그런 활동에서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서비스에는 배터리 교체 등을 통한 수익도 예상하고 있고 또한 협상 중인 것 같습니다. 버티칼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 12월 상장 후 고점 18.44달러를 찍고 2022년 7월 2.72달러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현재 3달러에서 4달러 대에서 황보 중입니다. 일단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이고 다중 서비스가 시작되면 소비자가 느껴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아무튼 버티칼의 운영 시점은 2025년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도 주식 발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 영상은 댓글에 박판준님이 요청하신 이 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은 중국의 UAM 회사인데 UAM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회사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